조동사의 과거형 2 제 아들은 인형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인형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은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은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저와 체스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저와 체스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산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산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방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됐어요. He was not allowed to eat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됐어요. He was not allowed to eat sweets. 그는 사탕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는 사탕을 먹으면 안 됐어요. I was allowed to make a wish. 저는 소원을 말해도 됐어요. I was allowed to buy myself a dress. 저는 제 원피스를 사도 됐어요. I was allowed to take a chocolate. 저는 초콜릿을 가져도 됐어요. Were you allowed to smoke in the airplane? 당신은 비행기에서 담배 피워도 됐어요? 당신은 비행기에서 담배 피워도 됐어요? Were you allowed to drink beer in the hospital? 당신은 개를 호텔에 데려가도 됐어요? 당신은 개를 호텔에 데려가도 됐어요? During the holidays, the children were allowed to remain outside late. 휴일 동안 아이들은 밖에 오래 있어도 됐어요. 휴일 동안 아이들은 밖에 오래 있어도 됐어요. They were allowed to play in the yard for a long time. 그들은 뜰에서 오래 놀아도 됐어요. 그들은 뜰에서 오래 놀아도 됐어요. They were allowed to stay up late. 그들은 늦게까지 안 자도 됐어요. 그들은 늦게까지 안 자도 됐어요.